다음은 kids story 할아버지 아빠 빨리 가자 아빠, 뭔지 알아? 어제처럼 조금 막힌 건 밑에가 긴 것 같아 혜나, 안 추워? 저녁 되니까 그나마 날씨가 선선해지네 이때 수영하면 진짜 시원하겠다 얘들아 밥 먹자 밥 먹자 그분, 안 추워? 이제 그만해, 눈 아프지 너 그래 그만해 이제 오, 맛있어 보인다 빵이 너무 조그맣고 소재 때문에 진짜 뜨거워 아, 좀 식어서 먹어 그냥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